자, 일단 신영 씨부터 얘가 파이파이 끓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건강한데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데? 그리고 이 양념이 들기름에 섞이는 순간 남편을 위한 건강 저녁 술안주.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으면 남자들이 떤다며요. 야, 이거 맛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참나물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어요? 왜 이렇게 손이 작아, 남자가? 손이? 얼굴을 다 가리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일 존경하는 개그맨이 심영래 씨라고. 아, 이 개그맨의 피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 너무 다야겠다. 어, 이런 거. 걸렸구나. 억지로 하면 흥하다. 아, 이상하죠?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